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승욱입니다 금리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SKI 테크놀로지 이구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분들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어요 전체적으로 시장도 많이 안좋았고 오늘 SKI 테크놀로지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흐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기업에 과연 문제가 있는 걸까 라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으시거든요 같이 한번 좀 볼게요 그리고 다음주에 여러분 뭐 있죠 허브경제TV 추석특별반 이벤트 있어요 3일동안 3종목 정도 무료체험을 진행을 할 예정이구요 여러분들 요즘 같은 시기에 어려운 겪으시니 도움 되시라고 굉장히 많이 준비해놨습니다 댓글 보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 링크가 있어요 누르시고 무료정보 신청 누르시고 SKI 테크놀로지 보고 왔습니다 까지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코스닥이 장중 마이너스 2.5 코스피도 거의 장중 마이너스 2% 까지 빠진 모습이었어요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이 나오셨구요 그에 맞게 SKI 테크놀로지 또한 마찬가지로 하라스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일부 종목으로는 지수 방어를 해줬어요 에코프로 같은 종목이 오늘 조금 살짝쿵 반등을 보여주면서 떨어져야 되는 지수를 방어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2%가 빠진 거죠 그만큼 확실히 타격감 자체는 있는 그런 시점이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와중에 뭔가 기관들의 매수 유입이 들어와 주면서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 유입이 들어와 주면서 주가 방어를 해준 종목군들도 있는데 그 방어세도 너무나도 적다 보니까 좀 명확하게 방어가 이루어지기보다는 그냥 밑꼬리만 살짝 달아준다 정도의 맥락이라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구요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이제 키워드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봤었을 때 SKI 테크놀로지는 81500원을 끼낸 음봉에서도 양매도 흐름이 좀 나와주면서 하락의 브레이크를 걸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장에 순응을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정도 시장 빠질 때에는 대부분의 종목이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7%까지 빠집니다 근데 그 정도 수치가 빠지게 되면 뭐 그냥 그냥 거의 뭐 일부 극소수의 종목을 제외하고는 다 작살난다라고 보시는게 맞을 것 같구요 SKI 테크놀로지도 이 큰 맥락의 시장의 흐름을 이겨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겨내주지 못한게 잘못된게 아니에요 이게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정상적인 기업들은 오늘 올라가 주지 않았거든요 대신 최근에 뭔가 이슈거리가 터진 종목군들이나 이렇게 올라가 주는 거고 사실 SKI 테크놀로지안 최근에 뭐 이슈거리가 터진 게 있겠습니까 뭐 분리막 기업들, 리튬가 파랑에 영향 없는 것들 그건 예전에 나와준 거고 북미공장 그것도 뭐 엄청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와줬었던 건데 며칠 전에 나온 거잖아요 뭔가 플래시하고 주가에 이제 끌어올릴 수 있을만한 그런 중요한 포인트 자체는 최근에 나와주지 않았다 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시장의 여파를 제대로 받아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잘못됐다라는게 아니라 이런 현상이 나와줄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 정도까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수급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기관들 매도 포지션 잡아주고 있고 외국인들 또한 마찬가지로 매도 포지션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즉 차익실험 매물이 나오시다 보니까 사실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 맞고요 그러다 보니 조금 전체적으로 다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릴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꼭 허빙지TV 추석특별반 3일 세종목 선착순 50명 딱 진행합니다 다음주 3일 동안 수익 보시고 여러분들 추석 영돈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보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 링크가 있어요 링크 누르시고 무료조목 신청 누르시고 SKIE 테크놀로지 보고 왔습니다 까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